아, 키보드 유저구나 키보드 유저가 우루스 아니죠? 우루스 맞지? 근데 쿠마는 약사인데 텐더는 그거네 청룡이네 합법적 부캐네, 합법적 부캐 아, 육육이 안나가냐 아, 육육이 왜 이래 안나가냐 그쵸, 풍륜은 약간 키보드가 편하다고 하더라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합법적 부캐지 라운드 3 파이트 아, 나로카 탔는데 아, 배운거라 아, 어, Volk 아, 에어 아, 어, 에어 그쵸, 렌서 아, 레시아 레시아 아, söyle 아, 렌서 에어 아, butterflies 어초 약간 행치면서 나와야지 행치면서 나오던가 아니면 모르면 그냥 짱선으로 끊어야지 크롱이 꾸준님 안녕하세요 야 스크러트 중독님 안녕하세요 스크러트 크롱이ag quickly 으 coeur 전에도 불井엑 으 와 행 오르소이가 좋네 딘데빌 데빌딘님 안녕하세요 야 지랍 타마 예 킹주차님 안녕하세요 아 저 어흥이 우리 철권양민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MBC 배틀그라운드 처음 하는데 많은 또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그 방송은 좀 몇번 봤는데 대충 아이템은 하네 4배율 8배율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는 첫방 처음 하는거니까 좀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 레오는 보충이다 보충 아 이게 차가 안맞냐 아 이 차 맞았으면 끝났는데 하하 코마는 없는데 김호기 김호기는 레오 특하죠 나락 보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다 무조건 못 막는줄 아나 아 우리 박스더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곰나라는 상당히 느린 편이죠 어 거의 뭐 고수들은 다 혹은 막을 수 있지 모르겠어요 샷 에임은 별로 내가 안좋은거 같아요 로드옥으로 갈고리는 잘 끄는데 어 에임 자체는 그냥 해보는거죠 뭐 그냥 펜슨 나쁠건 없잖아 레오도 의자당이죠 아이씨 아이 저 야옹 점프 깨구리 점프 하하 일단 오늘 배틀그라운드 해보고 일단 어 솔로만 하고 요령 좀 배운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우리 펜이나 철지들하고 사인스커트 이런것도 한번 해보죠 뭐 미션 에마젤을 살려라 에마젤을 무조건 보호해야되나 야옹 그린제잉 최신님 안냐하세요 킹주찬님도 안냐하세요 가냐 벽으로 어어 자분하게 막았다 일단 배틀그라운드가 생존 게임 아닙니까? 최대한 수모 더 할 줄도 모르는데 일단 최대한 수모 다 내야죠 최대한 강한 자가 살아남는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가는게 배틀그라운드 아닙니까? 야 이구나 가이님 안녕하세요 아 존나 세네 아 솔직히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배그 많이 하죠? 어제 보니까 하영아빠도 배그 하더만 일단 저의 배그는 일단 솔프로 해갖고 일단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낙하산을 어떻게 피는지도 모르고 방송을 보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솔프로 하면서 좀 여러분한테 욕좀 먹으면서 배운 다음에 파티 해갖고 또 재밌어 파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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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합법적 부캐줘, 합법적 부캐 내 스피커만 안 남는거야? 뭐야... 내가 할 수 없게 세븐하게 야 왜 이러나 아아 이게 너무 욕심인가 욕심이 너무 가했다 캡쳐보드 5만원짜리만 사면 이게 뭐지 어 에버미디어 내꺼는 에버미디어 아우씨 외래 안나가네 자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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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직하네 쿠킹 와 다 이직하네 쿠킹 오 방금 체수! 원래 레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오 똥제수! 방금 레드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레드가 안 들어갔네 원래 레드 방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레드가 안 들어갔네 다행이다 오 개제수 라운드ВО안 어허 어허 야아 여기서 종설하면 무조건 막내 진짜야 아 이게 아닌데 포올려야되는데 다이야베로 야아 격핵이 나오냐 띵 띵 띵 뻥 스파이크 어 랭커즈 우리나라에서 개그가 가장 높은불이죠 쿠마는 약삽니다 어 파워크라우스 근데 왜 킹 안하세요 이 사람은 킹하면 딴거 좀 하라고 딴거하면 킹하라고 이 사람 킹 죽었다 아이씨 내가 꼭 킹을 한 이유를 대봐 나는 왜 킹킹 안하면 안됩니까 이 사람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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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빵이 미래인데 없어지면 안되죠 근데 그래 말하는 건빵은 영원한 건빵이더라 어 건빵이 긁지않은 로또인거 알고 미래인건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빵은 평생 건빵이더라 아이씨 별로 사탕 타려먹어보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하! 하! 워터! round 3 fight oooooh round 4 fight Kuma는 약사죠 야...Kuma는 역시 맞지 않네 대수도 안 돌아가 지금의 Kuma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도 없고 옛날에 쿠마 고무가 그냥 어둑 말 터지는 캐릭터였는데 지금 오히려 더 안 맞는 것 같아 카오테는 10개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나오네 카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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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군대 가기 전에 별풍선 쏘고 가요 아 내일 군대 가기 전에 별풍선 쏘고 가요 아하